250번 일곱 개 숫자 0,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네 개 숫자를 택하여 네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네 자리 정수를 만든다 네 자리 정수 그럼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면 된다고 1의 자리에요 그럼 이제 0, 1, 2, 3, 4, 5, 6에서 짝수가 0하고 2하고 4하고 6이니까 0, 2, 4, 6이 1의 자리에 들어가면 짝수가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0이 들어갈 때랑 2, 4, 6이 들어갈 때랑 달라지지 문제 풀어지는 게 왜냐면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천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는 조건이 없어 제한이 없다고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문제는 뭐냐 1의 자리에 2나 4나 6이 들어가면 문제야 왜 문제냐 이렇게 돼 버리면 천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 0이 들어가면 4자리 정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서 풀어야 돼 1의 자리가 0일 때랑 1의 자리가 2나 4나 6이 들어갈 때 따로따로 해줘야 돼 그럼 먼저 1의 자리가 0일 때 그럼 1의 자리 0 이건 이제 확정됐지 확정됐어 한 가지지 한 가지 한 가지라고 0 하나 들어갔어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이따가 이따가 집어넣는 것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0,1,1,3,4,5,6에서 0 하나 빠지고 나머지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6,P,3이 되는 거야 6,P,3 6,P,3 그럼 뭐냐 그럼 6 곱하기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120 120까지 나온다 몇 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2,4,6이 들어간다 1의 자리에 2,4,6 그럼 1의 자리에 2,4,6 들어가면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지 세 개 중에 하나 세 가지고 문제는 문제는 여기 들어간다 여기 여기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이 천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지금 1의 자리에 2나 4나 6에서 하나가 들어갔어 하나 일단 지우고 그러면은 천의 자리에는 또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지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천의 자리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섯 가지라고 다섯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 해야 되지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가 나오냐 몇 가지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서 1의 자리에 2, 4, 6 중에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천의 자리에 하나 들어갔지 그 다음에는 0이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0이 들어가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하면 돼 즉 5P가 되는 거예요 5P 이거 다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식이 뭐가 되냐 5 곱하기 5P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다고 그러면 5 곱하기 25 25에다가 4 곱하면 25에다가 4 곱하면 100 100에다가 3 곱하면 300 계산 맞지? 300 자 그럼 이 두 개는 더해야겠지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더하면 420까지 답이 420까지다 251번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 5 아 0이 없구나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네 개 숫자를 택하여 네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양 끝이 홀수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0이 없네 그럼 네 자리의 숫자다 네 자리의 숫자 양 끝이 홀수 양 끝이 홀수 양 끝이 이것부터 먼저 해야겠네 양 끝이 홀수 여기가 홀수 홀수가 들어가야 돼 홀수 홀수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 양 끝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홀수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홀수는 하나 원 홀수는 1, 3, 5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3P2가 되어야 돼 3P2 3P2 그 다음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이제 2개 집어넣으면 된다 가운데 자 그럼 홀수가 2개 들어갔지 홀수 2개 들어갔으니까 홀수 2개 지우고 남는거는 남는거는 그럼 홀수 2개 지우고 남는거는 하나 둘 셋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또 3p 가 돼 3p 2 2개 곱하면 되지 곱하면 된다고 3p 2는 3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6 답은 몇가지 36가지다 그래서 홀수인 양 끝이 홀수인 정인수의 개수는 36개 가 답이 고 다음 252번 5개 숫자 0 1 2 3 4 에서 서로 다른 3개 숫자를 택하여 만든 3자리 정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0 1 2 3 4 요 숫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3의 배수는 먼저 택해야 되는 수부터 찾아야겠네 그 3의 배수 특징은 뭐냐 3의 배수 특징은 각 자리에 숫자를 합한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0하고 1을 0하고 1을 고르면 0 1 2 아 0 1 2고 되네 0 0 1 2 가지고 우리가 그 3자리 만들면 3의 배수 되지 왜냐면 0 더하기 1 더하기 2하면 3의 배수잖아 0 1 2 되고 그 다음에 0 0 0 0 하고 2 하고 4 되네 0 2 4 그치 0 2 4 6이니까 그 다음에 1 2 3 되지 1 2 3 1 2 3 되고 2 3 4 되지 2 맞지 2 3 4 그래서 3자의 숫자를 택해 가지고 3의 배수에서 나오는 요 4가지 4가지 그러면 요 4개 가지고 이제 3자리 정수를 만들어서 어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0이 들어가는 거랑 0이 안 들어가는 걸 따로따로 해야겠지 그치 따로따로 그래서 0이 있는 거랑 왜냐하면 0은 이제 100의 자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푸는 거야 분리시켜서 이제 금 0 있는 것부터 0 있는 거 자 그럼 0이 100의 자리 1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오면 안 되지 그치 100의 자리는 0이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1하고 2 2하고 4 0 1 2 0 2 4 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리 숫자를 만들면은 제자리 정수 100의 자리는 0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지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빠지고 여기도 두 가지 들어가겠지 여기 한 가지 그래서 0이 하나 들어가면은 몇 가지 나오냐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4가지 4가지 4가지라고 그 다음에 그 말은 0이 없다 0이 없으면은 0이 없으면 이건 쉽네 0이 없는 경우 이거는 그냥 3팩 때리면 되잖아 순서대로 쓰면 되잖아 이거 그냥 3팩이야 3팩 3팩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3 곱하기 6이라 6 6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거 마지막 2개가 있고 그리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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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 되는 거지 8 여기서도 두 개가 있지 6가지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8 더하기 12를 하는 거다 그럼 얼마 20까지다 20까지 그 답이 그래서 20까지 나오는 거지 253번